최악산 잘 아시잖아요. 국립공원. 강원도의 대표적인 아메리칸 드림랜드. 드림랜드가 뭐하는 곳인가. 말 그대로 놀이공원이 잘 되어있는 곳입니다. 수영장 되어있고요. 그리고 들어오시면 아름다운 울창한 숲들. 그리고 동물원.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오셔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있고요. 리포트를 타고 최악산을 일부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. 이곳에서 한여름밤의 뮤직페스티벌 한혜경씨를 비롯해서 두 번째 아라리씨 노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.